오늘은 폐암과 당뇨 합병증 치료에 검증된 파꽃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꽃나무는 꽃송이의 색이 파티 형상을 닮았다 하여 파꽃나무라 하고 조기가 회유한다고 해서 파꽃을 조기꽃나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생지는 날씨가 따뜻한 제주도와 중부이남 지역의 자생에 있고 주로 바닷가 근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꽃이 아름답고 약효가 우수하여 관상과 약재로 쓰이는 중입니다. 꽃은 3월 말부터 4월 초에 개화를 시작하여 5월까지 피게 되고 연한 자주색으로 꽃이 만개합니다. 성미는 아주 쓰면서 맵고 따뜻하며 실제 꽃을 한 송이 따서 먹으면 혀가 얼얼할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식물 전체에는 암세포를 사멸하는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꽃과 뿌리의 독성이 강해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파꽃은 대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뭉친 어혈을 없애며 기침과 천식가래를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성종기와 수종, 가슴융통 복부팽만, 물고이면상 식중독 피부병을 치료할 경우에도 쓰이는 중입니다. 최근 양리실험에서 0.5에서 1g만 사용해도 강한 독성 때문에 기생충이 모두 제거가 되어 살충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선회나 육회 민물가재 등을 날로 먹었을 경우 팥꽃을 먹으면 균을 사멸하여 회충과 유충을 제거해줍니다. 이는 소량만으로 여러 병증을 치료할 수 있어 병을 잘 낫게 하는데 명현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팥꽃에 함유된 아피게닌 성분이 마취 및 항염증 작용을 일으킴으로 잇몸과 목이 아플 때 가글을 하면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또한 통증이 따르는 옆구리와 염좌상, 관절통을 먹게 하는 천연진통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대 약학대학 연구에서 신약개발로 팥꽃 원화 추출물이 폐암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실험에서 폐암세포를 통해 뛰어난 암세포 성장 억제 효능을 나타내는 추출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폐암내성 극복항암제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인체 폐암세포에 대해 표적으로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경우 단백질의 분해 속도가 빠르게 감소가 되었고 폐암세포를 반감시킨다는 사실을 추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팥꽃나무 쥐출액은 항암제 내성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폐암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외에도 한국응용약물학회에서도 강한 항증식활성 및 암의 생장 억제의 상승효과가 관찰되어 폐암치료에 강력한 후보물질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팥꽃나무 꽃으로 십조탕을 만들어 생쥐에게 투여한 결과 혈당과 인슐린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와 저항성이 줄어들었으며 복부팽창을 감소시켰습니다. 참고로 십조탕은 팥꽃천하를 덮은 것이고 감소와 대극 덮은 것을 각 같은 양에 법제한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팥꽃나무는 당뇨합병증 및 고혈당으로 인한 인슐린의 민감도를 감소하여 당뇨 및 심혈관합병증을 유도를 막을 수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팥꽃나무는 꽃뽕오리를 원화 뿌리를 원화근이라 해서 이 두 가지를 주약제로 사용합니다. 4월부터 꽃뽕오리나 꽃을 채취해 방그늘에서 2-3일 정도 말리시면 되고 또는 찜솥에 1분 정도 찌어서 말리면 방부효과와 쓴맛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말린 약재는 0.5g에서 1g 정도를 물 700ml를 붓고 대추 5개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서 물이 반 정도가 줄 때까지 달인 후에 아침과 저녁 2회씩 식전에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꽃잔은 3송이를 넣고 뜨거운 물에 달여 마시면 되고 소주잔 작은 찻잔으로 한 잔씩만 마셔야 됩니다. 또는 분말로 짧게 가루내어 0.3에서 0.5g을 복용하면 되고 식초를 조금 넣고 달이거나 볶아서 사용하면 독성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팥꽃나무에는 강한 독성이 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약하면서 몸과 기가 허약한 사람 그리고 임산부는 절대 복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장이 허약하고 소화가 잘 안되는 사람 몸에 열이 많고 고혈압 환자는 특히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끝으로 감초하고는 궁합이 안좋아서 이것과 함께 달이시면 안되고 부작용에는 혀와 의장이 화끈거리면서 설사와 구토 두통 어지럼증 허탈 증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사량은 9.25g을 힌쥐 복강 안에 주입하면 죽기 전에 격련이 심하게 나타났고 호흡쇄약이 나타났으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